자 DC 세계관 어벤져스로 비유하자면 어벤져스에 누구누구 있죠? 아이언맨 또르 헌크 블랙위도우 호크아이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또 캡틴 마블 미치긴 했다 라인업이 또 누구 있나? 앤트맨 비전 스칼렛워치 스칼렛워치가 아니라 위치 윈터솔저 블랙팬서 닥터스트레인지 블랙팬서 닥터스트레인지 등등 라인업이 미쳤음 지구 수비대 지구방위대 그 잡채 하지만 DC에는 저스티스 리그 얘가 이제 저스티스 리그라는 거는 배트맨을 중심으로 어 모인 집단 심플합니다 자 일단 라인업이 어 배트맨 슈퍼맨 그리고 원더우먼 그리고 퀵실버 퀵실버 맞나? 퀵 퀵 퀵 아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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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이보그 아쿠아맨 예 근데 인지도가 사실상 배트맨 원더우먼 슈퍼맨 얘네 셋이 그나마 어 얘네 셋이 그나마 먹어주는 음 나머지 솔직히 쩔이야 어 이번 어 신작 이번 신작 이 이름하야 수어사이드 스쿼드 어 수어사이드 스쿼드 얘네는 뭐냐면은 킬더 저스티스 리그 지금 보면은 킬더 킬더잖아 킬더 저스티스 리그 그러니까 약간 마블의 그 이프 이프 맞나? 이프 어스였나? 예 만약에 만약에 어 와디프처럼 어 와디프 처럼 어 새로운 세계관 어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그가 맛이 가요 예 저스티스 리그가 맛이 가버립니다 예 이유는 나도 몰루 그래서 그래서 어떤 그 DC세계관 국장같은 애가 있어 어 여자고 이름이 까먹었어 암튼 암튼 그래서 이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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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는 이게 무슨 뜻일까 어 뒤져도 책임 안지 어 이름이 아만다 어 아시네 여러분 아만다 윌러 맞아 맞아 어 여자고 이름이 아만다 윌러 딱 그냥 그 국장이야 국장 어 마블 국장 그 느낌 이따 이제 이 가성비 좋은 얘네들이 어 다 범죄자야 어 범죄자 출신 음 그지 닉필이 표지전 어 어 뒤져도 책임 안지고 범죄자 출신이야 그리고 얘네들 대가리에 그 칩을 심어놨어 요게 일단 설정이야 어 요게 설정이어가지고 얘네들 대가리에 다 칩이 있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딸깍 한방에 대가리 터짐 그래서 얘네도 그 수감기간 줄이고 줄일 겸 어거지로 어 싸우는 거임 예 딱 이렇게 세계관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할 게임은 예 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어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예 신작 게임인데 지금 해외에서 평이 안 좋아 왜냐 약간 라우어 투 배트맨 버전이야 배신 배신이란 무엇인가 어 배트맨 숭배 하는 어 팬덤 이들에게 엄청 비난받고 있어 배신을 왜 좋아하냐 배트맨 배트맨이 다크나이트라고 불리잖아 자기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오명들 다 뒤집어쓰고 그런 오물 다 뒤집어쓰고 뒤에서는 정의를 수호하는 솔직히 조금 멋있어 예 배트맨은 솔직히 좀 멋있죠 그냥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는 그런 히어로야 그러다보니까 DC에서 제일 인기 많은 히어로는 배트맨이지 그리고 배트맨 서사 자체가 알겠지만 부유한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빠가 완전 부자고 재벌이고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흑화할 수도 있었던 그런 굉장히 안 좋았었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죠 총에 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보통 흑화해가지고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외롭고 그런 어떤 서사를 통해서 배트맨으로 거듭나잖아 그 스토리는 많은 감독들이 리메이크를 했지만 다 언제든지 뭔가 그 스토리는 되게 몰입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트맨이 엄청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지금 평이 안 좋은데 내가 잠깐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해보니까 재밌어요 나름대로 게임이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세계관 설명 뭐 지금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겉핥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좀 넘게 했구나 내가 30분만 한 줄 알았는데 갑시다 스워사이드 스쿼드 오늘 해볼 게임 Kill the Justice League 무려 9만원짜리 게임이에요 돌비도 켜야겠다 돌비 켜고 헤드폰 끼고 해야지 흠 흠 이거를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야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만 이거 여기서부터 하면 안되는데 아 이거 진짜 영화 개재밌는데 안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해야겠다 처음부터 아예 새 게임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스토리도 보는 맛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 이게 뭐야 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좀 별로다 그럼 바로 철권 8로 넘어갈게요 처음부터 해야지 캐릭터들끼리 농담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스토리가 되게 심오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단순하고 괜찮더라고 근데 또 내가 또 방송에 접목은 안 시켜봤기 때문에 방송을 했는데 별로일 수도 있지 소사이드 스쿼드 그 최근에 나온 그 영화는 두 편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건 진짜 재밌어요 킹샤크 나오는 거 그 감독이 가오겔 감독이에요 스토리 초기화 안되나? 스토리 초기화 스토리 초기화 스토리 초기화 스토리 초기화 스토리 초기화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스쿼드 여기서 뭔가 하는 거 같은데 스토리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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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고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침나이트에서 부터 아 아마 궁금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말이야 이거 맞는데 수워사이드 미션 이거 같아 가자 가자 맨 위에 건 아마 튜토리얼일거야 튜토리얼은 넘겨야지 아 에이 월알아 에이 월알아 다가 났다 으깨 아 우리를 잘하는 일요일에 네 이 다음꺼다 이것도 튜토리얼 과정이야 요 다음꺼였네 좀 걸려 죄송합니다잉 아 맞다 맞다 오케이 자 보시면 되요 여기서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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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더 크게 해드릴께요 이 벽에 있는 곳은? 세상이 너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너의 남의 생활을 지낼께요 게임 제목 좀 랄프야 채팅창에 적어줘 마이크로폭탄 주사기다 마이크로폭탄 주사기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을 숨을 위하시겠어요? 그러면 도와줘요 하나의 하나 더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3 당신은 이미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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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We lost 그래 미안par 그래 Prettyie 이제사ㄴ What the heck IS your experience? And what's a fish doing in Arkham? You got mental health issues, Shor. Generalized anxiety. But I was brought here from my home. The ocean? Beallrev Penitentiary. 모든 게 한 분이 열려야 하나. 이는 사실은 게가ilst. 모든 여성이 덕고 bun을 타고 grin, 아무도 우리를 여기지 않는다. 아, 다 Ex- ut-tilemma. What the bloody dilemma? 이 공군가 없어왔어. Come on, Captain. You just got here. I've been inside five frickin' years. Feels like I've been stuck in this conversation for five years. Can we please... Oh, so sorry, Deadshot. Are we interrupting your being strapped to a gurney? Isn't Deadshot supposed to be what? Aren't you supposed to be shutting your damn mouth? Kangaroo-looking ass. Because you are Australian. Okay, so are we gonna do the murder each other thing or what? Because I'll be straight with you. I'd kill anyone to get out of here. I'd kill you. I'd kill myself. Nobody's killing anybody. If no one goes for the bomb, Walter comes back in here. See? She's not dealing with four screw-up psycho. Deadshot is here. So then we do nothing. Excellent. I have grown quite skilled. Ha ha ha! Enjoy your nothing, idiot. Maybe you should've spent less time in brain class. And more... 잠깐, 돌비 꺼진 것 같아. 돌비 켤게요, 잠깐만. 잠깐만. 돌비가... 돌비가 있어야 돼. 게임을 즐기려면은 돌비가 있어야 돼. 오케이, 돌비가 꺼져 있었네. 돌비 좀 켤게요. 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네. 돌비가 꺼져 있었네. 돌비 Signalsر 돌비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윌러 국장이 얘네들 부리기 쉽고 또 이제 범죄자 애들이라서 평화 같은 게 없잖아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견제한답시고 저거 머리에다가 이제 주사기 저거 박으면은 저게 이제 폭발하는 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각자 지금 얘네들한테 서로 지금 이렇게 칩을 박아버리는 거야 국장 손에 놀아난다 핼리퀸 부메랑 킹샤크 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그 테스크포스 엑스에 편입을 시킵니다 영화 내용이랑 똑같애 근데 이제 좀 설정이 다르지 네 주님을 위한 바람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도와될지 아르바이트 안아? 사실 나는 하나님의 주인 목소리로 몰아를 그들에게 그들의 당신과 제가 저는 대우를 여기 악 악 저거 내 ear 저거 유명한 인젠 저거 내 ear CIC 무심 저는 우리가 어디까지 너희는 여하신가 누군가가 야스에서 계속 놀자리 아직도, 아름다운 아이들 하인 Your exploding heads are better than one. Where are we going and who are we killing? They geared us up to take on an army. Wait. Is that big drop kid driving the flame in train? I am not… I have never traveled by train before. Ah, brilliant. You jinxed it. This ride is like the Aussie. It's old and extinct. 젊은 말이야, 사랑해. 난 그렇게 old. Sharkman, 그 brake lever. 아, 여러분! 일자리에 일하는 일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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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도 skinny asshole brain stupid brain bombs stupid deal hey hold up big man what is it can you feel that feel what this is this the trick old-school guess miss off the books got something to tell us or she made us a mix tape 자 이제 첫번째 미션 첫번째 미션 자 c4를 줬으니 여기 여기를 벽을 뚫고 가란 얘기에요 시퍼 설치하고 시킬 애들 그 스킨도 주던데 그거 입힐까 옷이 너무 구려 할리퀸 복장 좀 이쁘던데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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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적이네 애니버전이네 애들 다 소사이드 스쿼드 버전으로 옷을 다 입십시다 아 부메랑 진짜 별로다 캡틴 부메랑 슈퍼맨 여기가 히어로 박물관이래 제게 히어로 박물관이래 그 히어로 박물관이래 지금 여기가 히어로 박물관이래 그 히어로 박물관이래 그린랜턴 플래시 플래시 반가운 얼굴들이죠 배트맨 어딨냐 배신 배트맨 일단 뭐 박물관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미션하러 갑시다 진열장 진열장 파괴하라는데 더 세게 때려야되나 아 됐네 이게 히어로들 장비 아니야 오오 플래시 능력 쓰는거야 이거 그거 아니야 배트맨 쓰는 그 저거 그 저 갈고리 음 맞네 하나씩 히어로 무기를 쎄배는거네 하나씩 히어로 무기를 쎄배는거네 리들러의 투명인간 모자 근데 모자를 못쓰잖아 얘는 쓴다고? 흐흐흫 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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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드샷 룩 너무 쓰레기다 나 데드샷 룩 바꿀래 아 너무 쓰레기야 너무 얼굴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따 바꿔야겠다 일단 뭐 울트라맨도 아니고 장비 없이도 홀리 쉣 땜 킹샤크 약간 헐크 포지션이네 일단 이동수단 유틸리티를 하나씩 지금 히어로꺼들 히어로꺼 세벤거죠 데드샷은 그냥 기본이 낫다 호올리쉣 호올리쉣 오오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끝 좋아좋아 잠깐만 왜 이게 근데 지금 60프레임까지 밖에 안돼 에이 어 목표 프레임율 60까지로 아 수직동기압 끄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144 수직동기압 켰고 어 해놨는데 아 모니터 세팅이 그런가봐 여러분 잠깐만 금방 할게용 어 144로 잡혀있는데 왜이러냐 왜이러냐 오히려 화면 벗어나니까 프레임이 오르고 어 되는건가 어 되는거 같기도하고 어 어 144 돼요 오케이 올라가자 아 근데 솔직히 4090 쓰면은 이런거 신경쓰잖아 에 4090 쓰면 이거 신경써야지 글카만 글카만 300만원짜린데 졸라기로 뭐야 어 너무 긴데 외계인인가 보다 얘네들이 히어로를 뭐 어떻게 납치한거야 뭐야 어차 헤헤헿 하 봄이랑 맘에 든다 할리킹 광기 벗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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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 기믹있네 하자 할리퀸으로도 할 수 있나? 뭐야 어? 이거 그린랜턴 아니야? 맞네 첫번째 보스 그린랜턴인가 보다 눈깔 이상해 외계인한테 정신이 잠식당한거야 맞아 타격감때문에 조금 까요 이 게임 아니요? 여기 계속 막 말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거 같은데 마이크가 다시 가져다주실 수 있는게 와 나는 그린랜턴은 영화로도 못보고 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반지 능력자라던데? 좀 멋있네 시그니처 컬러가 초록색 인가봐 그린랜턴은 오오 시민들 학살한다 얘네들이 엄청 강력한 존재가 이제 히어로들을 싹 다 이렇게 정신장악 해가지고 해버린다 세상이 멸망하는거니깐 어? 플래시 플래시는 뭔가 어 맞네 플래시는 장악 안당했어 얘는 빠르니까 피했나봐 싸운다 싸운다 어 플래시는 얘가 좀 빠른 존나 빠르니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 이렇게 됐나봐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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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총도 있네 타격감은 진짜 좀 안좋다 타격감은 좀 별로야 아 슬라이드 이렇게 어 이렇게 아 미션 중에는 캐릭터 변경이 안된대 일단 데드샷으로 일단 계속 해야될 것 같아 아 아 나 킹샤크로 해보고싶다 졸라 세보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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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총으로 바꿔볼까? 오 여기 쏴야겠다 뚱 뚱 뚱 뚱 뚱 뚱 그나마 타격감이 있어 어? 팀원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나 보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플래시 잡으러 가야 된다 플래시 어딨니? 아 이건 직접 찾아야 되는구나 플래시 센서 플래시 센서 뭐야 이거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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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잡아야 되나 보다 옹 에이 스페인 고기 제 레 오우 시 오우 우아악 죽었어.. 살려줘 살려줘 어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네 팀원들끼리 얘 안터진다 뭔가 아 저깄다 저 뒤통수를 때려야되네 요거요거요거 오케이 끝 자 이제 플래시 찾으러 음 공격하는 방법이 있네 다리를 싸가지고 실드를 어 실드를 켜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드를 깨고 때리는거네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아 아 이 새끼 뭐야 오 다굴 다굴 됐스 여기 밑에있나? 플래시 여기 밑에있나? 여기 밑에있나? 플래시 어디잇니? 또 딴 들어갔어? 아 여기있네있네있네 어 그린랜턴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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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레이디 히스 아 비포 위드 조얀 그린랜턴 플래시 공격은 안되네 공격은 안되네 오 아 지금 못 때리는데 어우 정신없어 플래시 어딨냐 이 새끼야 여깄다 여깄다 뭐야 뭐야 오오 그린랜턴한테 당했나봐 전투 네 네 네 네 여깄다 네 플래시 구하러 가야 되는거네 미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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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아 뭐야 또 저기있어? 뚬 뚬 어?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점점 이거 어? 바꿀 수 있다 오! 부메랑 나는 할리퀸 한번 해볼까? 할리퀸 이제 바꿀 수 있네 어? 어? 리볼버 쓰네? 리볼버랑 보조총은 뭐야? 아 따건 따건 별로다 리볼버 써야겠다 어 뭐야 아 근데 타격감이 너무 구리다 박맹이로? 박맹이로 갈길 수 있어 근접공격 가능하네 일단은 플래시 잡으러 가자 플래시 스파이더맨 같은 약간 그런 기믹이네 배트맨 장비 좋다 배트맨 장비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kon 킹샤크 한번 해볼까 킹샤크 킹샤크 오우 오 이건 좀 타격감이 있네 킹샤크 맘에 든다 약간 헐크 포지션이야 지금 오케이 잡았고 다음이 얘네지 이리 와 이 새끼야 미니건이랑 라프라나랑 이렇게 들고다니네 어디가 맞는 방향이냐 여긴 나보다 아닌데 60m 50m 40m 51m 어? 여기 위있나? 여긴다 여긴가보다 플랫이 어디있니? 플랫이 나와라 플랫이 어딨니? 뭐야 플랫이 어디있니? 플랫이 아 또 싸워야돼? 흠흠 아니 밟고가는 이유는 뭐야 굳이 누구 할까 아 미션중에 못 바꿔? 얘들 피안까질때는 반격이라는걸 써가지고 약간 패릭마냥 그렇게 플레이하는게 있네 요거 요거 요걸로 써고 실드 까고 오이 쉣 플래시 지켜야되는거구나 아 가야겠다 저기 어 뭐야 또 플래시 또 또 지켜야되네 귀찮아 됐다 타격감이 진짜 별로다 스토리는 조금 볼만한데 흠흠 이게 게임이 한번 개발되다가 한번 엎어졌었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일전에 나왔는데 이틀전인가 어 여기까지 할까요? 요거하고 바로 철권할까 그냥 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은 역시 방송용 게임이 아니였어 역시 방송용 게임이 아니였어 배트맨 체험장은 뭐야 야 나 좀 나가자 야 나 좀 나가자 야 나 좀 나가자 아니 꺼지질 않아 오케이 됐다 배트맨이 되게 나쁜 놈으로 나오는구만 역시 메타 스코어 67점이 된 이유가 있다 어 타격감이 별로였어 타격감이 별로고 루트 슈터 물인데 빨리 질릴 확률이 좀 높지 타격감이 이런 수준이라면 그리고 이동기도 조금 약간 답답함이 있어 내가 좀 컨트롤 잘 못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어쨌건 어 수호사이드 스쿼드 킬 더 저스티스 리그는 6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올릴게요 왜? 올려요? 뭐 어때? 어 어차피 시청자들 볼 것도 없을텐데 휴방할 동안 야 드디어 철권 잠깐만 이거 철권 무슨 용량이 86 아니 용량이 77기가야 말이 돼? 와 빡센 데? 빡센 데? 2 3 3 4 6